자 이 X가 내가 마발이였어 자 형님도 방송 진행 안됩니다 저도 형님도 시청자 입장에서 오른쪽에 있어요 뒤에 너가 살려줘 네 칼이 형 좀 멀어요 반대쪽이라 어디야? 아 저 색이구나 죽으면 안되는데 이거? 8킬이야 1x2 좀만 밀어줘 1x2 1x2 좀만 밀어줘 1x2 1x2 좀만 1x2 좀만 1x2 1x2 좀만 어 야 캐릭 봐 야 캐릭 밀어줘 칼이 1x2 오케이 너네밖에 없어 왜 왜 왜 그 그 그 칼질이 안하냐 아예 칼질 안하면 좀 보이네 약단히 내가 칼질을 할 때 했네 세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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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립도 충전해야 되니까 딱히 뭐해 1시간 정도 쉴은 시간 있어야 돼 어 노가 쏘아 이거 배려해야되는데 안하네 태극이 형 뒤에서 힐 봤는데 난 지는 거 아니지 설마 힐 줬나 봤는데 지는 거 아니지 자 완피요 태극이 형 좀 더 세진다면 좀 더 세진다면 다잉 헛 헛 다잉 턴 없.. 턴 없나? 형 있지 더 발만 잡으면 돼 야 태극 캐릭은 무슨 마바리 캐릭이네 아 저도 미리 썼어요 형 아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 마바리 형 마바리 맞네요 태극이 형 과금 더 하고 와 지금 닌투엠이 장난입니까 진짜로 에? 닌투엠이 장난이냐고 형님 딱 2억 더 쓰고 와요 그래야 이길 거 같으니까 저 이건 없는데 한 번 칼병 섞어보실래요 야 이 형 지금 뭐냐 지금 기분 상했네 어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먼저 방송 보는 줄 모르고 손을 넘었네요 사와드리겠습니다 방방방하면서 뭐 칼 섞을 수 있으면 가구요 한 번 하실래요 형님 그러면 한 번 하실래요 형님 그러면 멘션이 이거 봐봐요 멘션이 이거 봐봐요 으응 아 성공 많이네 어 방금 맞췄어요 이 상봉 왜요 왜요 자 내가 마바리였어요 이 상봉 스쿤이 이제 아예 안 돌아 버리네 아 아 잠깐만 아니 하루 정말 어려워요 아 나 대검하고 싶다 대검신대 맞습니다 형님 마발이 아닌데 멋진 승부였습니다 어제 일기를 가지고 거기 한 명 더 있을 때 형 형 그거 하나 사주라고 하세요 진짜로 이거 아저씨 사주라고 했다고 그래요 예 형님 저 방송 중입니다 형님 어 형님 뭐냐 어제 잘 들어가셨나요? 예 형님 어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형님 동생이 형님이 자세는 잡지 않았습니까 사실 진짜 냉정하게 형은 약속은 지켜 해줄게 기다려 뭐 칠까지 기다리니까 지금 8만 다이아가 필요합니다 동생이 지금 어떻게 좀 자세를 제대로 한번 잡아주시죠 형님 어떻게 해야 돼 그 뭐냐 제가 스피드 다이아 통해 가지고 10만 다이아 제가 충전 해달라고 할 테니까 형님 결제는 형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형님 네 알았어 충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형님 아 네 아우 우리 아들이 형님께서 감사합니다 형님 아 형님 아 형님들 아 형님들 오늘부터 아들 큰아들 아 형님 기다려 있어 장제 5장 하고 축제 발라 3세 손을 보겠어 인지 아 그 잘 뜨더라고요 야 그렇게 사면 안 되지 그냥 대답 한명에 둘러봐 오른쪽 끝에 너는 만약 칠 못 뛰잖아, 디디따 가고 해. 이거는 솔직히 답드지, 5에서 2째를 치렀어. 그치? 어..디젠다. 야, 장결질러. 넌 여기서 맞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야. 장결질러. 띄우면 용서 될 거야. 하나 더 사. 그럼 마지막 기회다. 야, 이 X야. 적당히 해라, 좀. 아, 죽여버릴까, 진짜. 아들이 왔다. 야, 그냥 검색만 하라고 했는데 왜 사 이 X야. 야, 30. 아우. 사랑하는 거 아니야? 아우. 진짜 한 번 야무지게 한 구독 한 번 눌러주세요. 아, 네 형님 감사합니다. 죽으로 질러 버려. 죽으로. 그대로? 자, 3. 이거 뜨면 더 용서해준다. 한 번 더. 죽으로요? 어. 좋았어! 잘했어! 아직 됐다, 이제. 소화 방송을 켜 놓고 싶지만 켜 놓을 순 없네요. 눈만 돌리고 있습니다. 물소에게 냄새를 들키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죠. 아, 형님들. 진짜 어쩔 수 없다. 나도 진짜 소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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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화. 말할 싫은데. 이거는 아주 빵이다, X야. 내 시청자가 빠져도 상관이 없다, 진짜. 어쩔 수 없다. 이거는 진짜. 응. 내가 소화 거를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. 사실상 가서 보라고. 어, 형들. 어? 가서 직접 방에 가서 보라고. 내가 일부러. 어. 안 해주는 거. 안 보여주는 거야. 진짜 형님도 방송 진행 안 됩니다. 저도 형님들 시청자 입장에서. 형님 지금. 진짜 형님. 아들이 형. 이게 자세가 안 나와요. 왜냐면. 지금. 지금. 천소화가 지금 이렇게. 하고 있는 상황에. 똘거니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형들. 에?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진짜로. 똘거니아. 너 그러지마. 어? 그냥 이렇게 보지마. 그냥 대놓고 봐. 너는. 그럼 여기다. 화면에다 띄우면은 그런 건 아니거든. 진짜 형들. 어. 이해해 형들. 어. 이해해. 가. 다 가. 다 가. 다 가. 다 가. 손수아 부르러 다 가부륵. 다 가부륵. 좀 다가. 다가. 빌린. 지금. 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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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도.